제9회 전남동북권 장애인 론볼대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에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시 장애인 론볼연맹에서 주최한 제9회 전남동북권 장애인 론볼대회가 지난 22일 순천시 팔마 장애인 론볼구장에서 열렸습니다. 론볼은 잔디 경기장에서 1.5kg의 볼을 잭이라 불리는 표적구에 가까이 굴리는 경기로 장애인 아시안게임과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정식 종목이며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애인 론볼 활성화와 침묵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순천시,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 등 전남 7개 시군에서 총 16팀이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순천의 전문 선수로서 정말 메이저 대회도 나가고 최고의 선수도 되고 싶고 그럽니다. 전남 동북권 장애인 론볼대회가 열려 각지의 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기량을 겨루며 추운 날씨를 잊고 건강히 활동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연입니다.